좋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는 개인기를 보여드립니다. 복분자님의 개인기를 보여드립니다. 자다가도 정말 벌떡 일어날 만한 복분자의 파워 업 댄스를 보여드립니다. 음악 주세요. 자 파워가 높습니다. 에너지가 생깁니다. 여기까지 보여드립니다. 여기까지. 아이돌이네. 아이돌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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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돌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. 저기 어떨까요? 엠블랙 어때요? 엠블랙 지오 있죠 지오. 그런 친구들 지오 어떻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? 불가능하진 않은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가능해요 충분히. 완전 비토는 아니죠? 충분히 볼 수 있는. 저는 약간 갓세븐 정도 된 것 같아요. 갓세븐 바빠요. 네. 갓세븐 바빠요? 바빠. 아 요즘 팀은 아닌 것 같은데 나는. 저 어 실례가 안 된다면 나태주 씨 오신 김에 요 같은 음악에.